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킨 치킨을 별로 없어서요 치킨을 모두 먹어본 것 같아요 치킨은 그치에 넣어서 먹었으니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지금은 매콤한 비켜놀어 앨때무지도넛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치즈소스 치즈소스 바삭바삭 바삭바삭 소스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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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아삭아삭 입에 먹기 힘들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보세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새콤달콤 새콤달콤 이 소금이 굉장히 과정 엄청나요 제 소금은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을 많이 먹어요 소금이 너무 넘어서 아깝다 소금이 정말 맛있어요 이 소금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